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영어의 강민규입니다. 947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는 영어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분석 및 구조분석기법을 통해서 아이자이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버터와 벌꿀을 쉐어할 것이다. 그가 어떻게? 먹을 것이다. 바로 그가 알게 될 것인데 뭘 알게 되느냐? to refuse 거절하는 법을 뭘 거절하느냐? 지금 여기서 명사로 쓰였지만 원래 동사 출신이니까 동사로 보면 the evil가 목적어가 되겠죠. 악한 행동을 그리고 이 end가 병치되고 있죠. may no yeah to refuse to choose 이렇게 병치되는 거죠. 선택하는 것을 뭐를 더 굳, 좋은 일을 더 플러스 형용사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죠. for, 왜냐하면 before, 뭐 뭐 하기 전에, 지금 접속사로 쓰이는 거죠. the shared, 그 어린애가 I shall know, 알기 전에, 뭐를? to refuse, 거절하는 것을, 뭘 거절하는 거예요? the evil, 악한 일을, and 그리고 choose, 선택하는 것을, 뭐를? 좋은 일을, 그때 the land,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데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다우, 내가, our first, 이게 사실은 이제 좀 특이하게 이게 구어라서 이제 쓰여진 건데요.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진 거죠. 뭘 싫어하느냐? 얘의 목적이 데트죠. 그래서 이 데트가 바로 the land가 되는 거죠. 그 땅을, 얘가 본문에서도 목적어가 되고 있죠. 본문에, here be forsaken이 뭐죠죠? 동사죠. 아,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네요. 지금 수동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가 되는 구조죠. 그 땅이 포기한 바 되었다. 이거죠. 누구에게? of both her kings, 그 두 왕에게. 이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에프라임이 선택한 왕과 에시리아의 왕을 얘기한 거죠. 더 롤드, 여우와께서 she'll bring up 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the, 너를, and 그리고 open die people, 너의 백성들을, and 그리고 open die father's house, 너의 조상의 집을, days, 그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have not come 아직 오지 않은 그날 from the day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이 그냥 일반적으로 오지 않은 그날이 아니고 여지껏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냐면 에프라임 에프라임이 지금 부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강국 이스라엘가 망어군한 뒤에 그 잔존한 이스라엘 들 departed, 떠난 from Judah Judah를 떠난 그 뒤 이분 바로 the king of Assyria 그 Assyria 왕에게로 간 그 뒤를 얘기하는 거죠. and and 이어서 It's a co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in that day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냐면 the lord 여호와께서 share his 그 식식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for the fly 그 팔이죠. 어떤 팔이냐면 that guy fly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있는 어디에 most part 아주 가장 많은 of the rivers 그 강가에서 어느 강이죠? of Egypt 즉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죠. 나일강 여기저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and 그리고 for the bee 그 벌 여기서 fly 이라는 팔이나 여기 bee 이라는 벌 꿀이나 긍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다 부정적인 뜻입니다. 이게 bee는 벌 꿀이고 얘는 fly는 팔이기 때문에 얘는 나쁜 거고 bee는 좋은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나쁜 거죠. 그 bee가 어떤 bee 냐면 이제 있는 어디에 land 그 땅에 어느 땅이죠? eshiriya eshiriya 땅에 ashiriya죠. ashiriya 땅에 있는 그 벌 예를 들 and 그리고 day 그들이 here come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here rest 쉬게 될 것이다. 오 그 모든 곳에서 of them 그 땅의 모든 곳에서 그게 어디냐면 in the desolate valleys 황량에 든 계곡 and 그리고 in the horse 파편처럼 든 틈바구니죠. of the rocks 바위 틈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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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all thorns 모든 가시덤불 and open all bushes 모든 잔묵들이 있는 곳 in the same day 같은 날 share 할 것이라는 것 the lord 여호와께서 쉐이브 밀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the razor 그 면도기로 이 면도기가 어떤 면도기냐면 이게 데트가 이게 사실은 후예요. 여기서는 위치로 지금 보여지지만 it's hired 고용한 name 다시 말해서 바위 댐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냥 고용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댐이 비울너 리버 그 강 건너편 뭐 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무슨 강이죠? 요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죠. By the king of 아시리아 아시리아 왕이에요. 그래야 이 아시리아 왕이 더 헤드 머리끝에서부터 and the hair of the feet 발끝까지의 그 털 를 and 바로 it 그것이 쉐이브 어소 또한 consume 다 제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브레드 뭐까지 턱수염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깡그리 다 이게 온몸에 털을 민다 라고 하는 것이 재앙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and 또한 you just co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날 건데 in that day 그날에 대파로 대파로 맨 한 사람이 혀 노리시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young cow 한 마리의 어린 송아지 와 two sheep 두 마리의 양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묘한 마리예요. 사실상은 이 한 사람이 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친다는 것은 극히 적은 양이죠. 왜냐하면 수십 마리를 치는 구조가 목축업의 기본이니까요. 혼자는 100마리 이렇게는 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십 마리 정도는 쳐야 그게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흙죽지 못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issue of come to pass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일어날 건데 어떤 일이냐면 for 바로 the abundance of 미어크 젖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어떤 젖이냐면 대이 그들이 이 대이가 누구예요? 카우하고 십을 얘기하는 거죠. 한 마리의 카우와 두 마리의 십이 share 기부 주는 주는 그 젖이 풍부하기 때문에 희 그가 share eat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벌어질 우유뿐만이 아니고 가공한 벌어질 까지 for 그리하여 벌어와 하니 버러와 하니를 share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everyone 모든 사람이 eat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left 남겨진 in the land 그 땅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권장하고 부자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아시리아에서 깡그리 다 잡아갔어요. 지금 북한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한국 주단 아직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지 그러니까 거롱뱅이나 불량배나 이런 사람들만 지금 남겨놨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아시리아도 그런 쓸데없는 사람은 안 데려가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는 극히 몇 안 되는 사람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튼실한 가축이라든지 이런 건 아시리아에서 다 끌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도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남아있는 재산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상태 인거죠.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계속 갑시다. and 이어서 이 시야 컴퓨터 패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날에 바로 every place 모든 곳이 회업이 이렇게 되게 될 것이라는 건데 이걸 바로 어떤 곳이냐면 월 이었던 다우선드 바인즈 천 그루의 포도나무가 심겨져서 다우선드 은 천 천 개의 은고리 거래되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상태로 있게 되냐면 니트 그것이 셰어 입은 바로 비포 어떤 상태로 있게 되느냐 브라이버스와 똥스 즉 잔묵들과 가시나무들 엉겅키와 가시나무들이 그냥 저 혼자 저 혼자 자라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비싼 땅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드 위드 에로스 앤 바우스 활과 화살을 지닌 민 그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뛰덜 그곳에 이들이 이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강한 군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무장 최소한의 무장을 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올드랜드 온 땅이 지금 북한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셰어 비컴 될 거기 때문에 몰 브라이어스 앤 똥스 엉겅키나 가시덤풀 루 뒤덮인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침략하는 아까 그 바우나 에로스를 가진 사람들이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들 인거죠. 침략자들 인거죠. 군대가 아니고 앤 그리고 온 오 히스 모든 산이에요. 그 모든 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들의 셰어 비 디그드 파헤쳐진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게 경작을 하기 위해서 관리됐다는 의미예요. 구덩이를 판 거니까 이 더 메록스 곡괭이나 이런 거로 사비나 이런 의미예요. 뎌 유두부 사죠. 셰어 낫 컴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그곳에 뭐가 더 필요로 브라이어스 앤 돈스 그 엉건키나 가시덤불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서 계속 가시덤불 이런 얘기들은 물론 잡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땅 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거냐면 침범하는 불량배들을 포함하는 거죠. 버트 바로 잇 그것이 셰입이 될 것인데 어떤 것이 되냐면 벌더 샌딩 force of oxen 소나 그리고 벌더 트레딩 밟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는다는 의미죠. of razzle carol 가축보다 여기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 이 앞에 옥슨 같은 소를 얘기한 거예요. 소보다 작은 몸집의 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성경에서는 양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주인 잃은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다. more ever 거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더 얘기하신 거예요. 더 롤드 여호와께서 새드 말씀하시기를 언투미 나에게 테이크 취하라 디 너에게 great raw 큰 두루 마리를 갈대로 만들어진 책 만드는 종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ripen it 그 안에 raw 안에 쓰라는 거죠. with a man's pen 사람의 pen으로 concerning 뭐에 대해서 마을 셜라 하스바즈 라는 사람의 사람 이름이에요. 메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죠. 그리하여 내가 took 데려왔어요. 원투미 나에게 누구를 데려왔느냐 fast for witness 충실한 증인들을 the record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 충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우리야 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프리스트 제사장 입니다. 그리고 즉 카리아 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 손 오브 제베레치아 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and and 그리고 I 내가 went 찾아갔어요. onto the 프로페티스 그 여선지자 여기서 찾아갔다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결혼했다 라는 뜻이고 조금 작게 말하면 동침했다 라는 뜻입니다. and 그리하여 그녀가 여선지자죠. conceived 임신을 했습니다. and 그리고 배엘 낳았어요. son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then 그때 said 말씀하시기를 the lord 여호와께서 to me 나에게 이 아이자 이야죠. 코 불러라 his name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이 이름이죠. 그를 뭐라고 불러냐면 Marshala husband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 이름으로 불러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 아들의 운명이 참 기구한 거예요. 보시면 Paul 바로 before 그 전에요. The child 그 Marshala 이 어린애죠. She'll have knowledge 알기 전에요. 뭐를 to cry 우는 것을 알기도 전에 My father 이 어린이로부터의 아버지 아이자이아죠. 그리고 My mother 그 어머니 그 여선지자죠. 그들이 the riches of Tamascus 그 Tamascus의 부자 드란테 더 스포이 오브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노입 에 대해서 쉐이브 테이큰 아웨이 옮겨져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수동태죠. 옮기는 게 아니고 옮겨져지는 거죠. 어디로? Before the king of 에시리아 아시리아의 아시리아의 제국이죠. 이게 시리아가 아니에요. 시리아가 커서 제국이 된 거예요. 아주 흉폭한 사람들이에요. 중국 공산당들보다 훨씬 더 흉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에시리아의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더 롤드 여호와께서 스펙크 말씀하셨어요. 어소 또한 언투미 나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있죠. Poor as much as 그것처럼 디스 피포 이 백성들이 리퓨즈스 거절한 더 와럴스 그 물을 어떤 물이냐면 실루아 실루아의 물 이 실루아의 물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어떠면 떠내려가는 지나치는 것이 어떤 상태였으냐면 섭리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부드럽게 대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이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뜻이니까요.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손이 부드러웠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rejoice 그 기뻐하기를 in 레진 레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시리아의 왕이죠. and 르말리아스 선 이거는 에프라임 의 지금 통치자죠. 이 르말리아스 선과 레진이 지금 손잡고 이 백성들을 포로로 지금 잡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나무 이제 대월포얼 그러므로 비후더 보라 또 롤드 여우와께서 브링더 데리고 올 것이다 그들을 위에 또 강물을 여기서 강물은 지금 원래 강물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죠. 농사를 짓는다든지 목축업을 하는데 물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죠. 왜 좋은 일이 아닌지를 한번 보죠. strong and many 이게 너무 강하고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 물을 누구를 가르치냐면 더 킹업에시리아 에시리아 왕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의스 글로리 그의 영광 그리하여 그가 share come up 들이닥쳐서 over all his channels 그 모든 수로를 다스리고 and 그리고 go over all his banks 그의 둑을 타고 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지금 에시리아 왕과 그 영광을 찍은 이 물 이 강 유프라테스 강의 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물이 너무 강하고 많아서 이 수로를 over하고 타고 넘치고 또 벵크스의 이 둑을 범람하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죠. and 또한 he 그가 이게 지금 대명사가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 he는 아시리아 왕 을 뜻하지만 또 그 비유한 그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얘기하는 거죠. her path through 훑고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주다 주다 남한국 주다까지 부강국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는 her overflow 넘치고 go over 한몰시키면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가 her reach 어디까지 닥치냐면 입은 바로 to the neck 사람으로 말하면 목까지 and 그리하여 the stretching out of his wings 그의 날개가 뻗쳐져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뻗쳐져 나간 그 날개가 휘어 휘어 가득 차게 될 것인데 어디까지 가득 차게 되냐 더 브래디스크 넓이가 그 넓이가 어부 다일랜드 네 땅 전체를 덮을 만한 넓이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associate your selves 그러므로 너 스스로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결박하라는 거죠. 오 이 피프 너 백성들여 and 그리고 너희는 shall be broken 어떻게 될 것이다 부러질 것이다 in pieces 조각조각 나게 give 기울여라 your 귀를 all 이 너희 모든 far countries 먼 나라들에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 골드 묶어라 너희 스스로를 and 그때 너희는 shall be broken 부서지게 될 것이다 in pieces 조각나 골드 여기서 골드라고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그 쇠 쇠착고로 발목을 묶여서 간단한 뜻이야 원래 이 골드는 허리띠를 묶듯이 묶는다는 뜻인데 원래는 이제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and 그리하여 너희가 shape broken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in pieces 조각조각으로 똑같은 말이 지금 중복되면서 이게 급박하고 심각하게 들이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고 이 far countries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깡그리 애시리아한테 복속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펄시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분석 및 구조분석기법을 통해서 아이자이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엘프 우크레인 땡큐 프레엘프 우크레인